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서 표 1의 장르와 가격을 이용하여 표 2에다가 장르별 가격의 평균을 별표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르별 가격의 평균을 구해서 만으로 나눈 목만큼 별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평균 값을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고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P2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Average If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Average If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안쪽이 필요한 인수는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작성하신다면 첫 번째 Range, 계산에 사용할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된 셀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함수 설명과 Range는 계산에 사용할 셀 범위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Range는 사실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장르에 가서 뮤지컬입니까? 콘서트입니까? 라고 조건을 찾을 범위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장르가 입력된 A3부터 A18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현재 선택할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작성된 장르에 해당하느라고요. A22셀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할 실제 셀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가격 VIP석의 가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격에 해당한 영역을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장르별 가격 VIP석의 가격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만으로 나눴을 때 몫을 좀 구하고자 하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된 커션트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나눌 숫자는 만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숫자 11 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몫을 구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한 숫자만큼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된 별표는 하얀색 별입니다. 7번에 해당한 별표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으셔서 심표 그 다음 횟수는 조금 전에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몫을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구하신 계수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표 1의 장르와 그 다음 지역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공연 횟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장르별 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2, 2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계수를 구할 건데요. 문제의 카운트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가로 열고 장르에 해당한 데이터 a3부터 a18셀을 선택을 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D22, D23, D24, D열이라고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D열을 고정하신 다음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지역입니다. 지역에 데이터가 있는 C3부터 C18셀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클릭이 안 되는데요. E20셀을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해서 E21셀을 선택하겠습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1행을 고정합니다. 21행과 같습니까? F21과 같습니까? G21과 같습니까? 21이라는 데이터가 공통적이라서 행만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다. 곱하기 연산자가 엔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심표, 그렇다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숫자 1을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if의 조건에 만족했을 때 결과에 1을 표시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럼 카운트는 조금 전에 반환된 1에 대한 개수를 구해서 몇 횟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가로 닫고요. 구하신 값에 특정 어떤 텍스트를 붙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장르가 뮤지컬과 클래식 무용의 최저 가격, vip석의 평균을 구하여 표 4에 b28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건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르가 뮤지컬이라고 컨트롤 C, a22부터 a23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 a31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두 번째 장르가 클래식과 무용 a2와 a7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b31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직접 입력하시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 있어서 복사, 붙여넣기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개 장르가 뮤지컬에 해당한 데이터의 채소값, 가격의 채소값과 그 다음 클래식 무용의 가격의 채소값을 구해서 그 값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하면 Average 함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채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dmin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dmin 함수는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를 넣어주시고요.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F4 절대참조는 생략하셔도 되고 신표, 그 다음 저희는 가격에 대한 채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격이 있는 이 2셀을 선택하고 신표, 첫 번째 조건은 장르가 뮤지컬이라고 선택하고 가로 닫으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가서 2열에 가서 최소값을 구하는데 조건은 장르가 뮤지컬에 해당한 데이터에 최소값을 구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신표, 다시 한번 dmin 함수를 이용하셔서 최소값을 구할 건데요. a2부터 e18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신표, 저희는 가격 vip석에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신표, 조건은 장르가 클래식 무용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dmin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dmin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최소값 2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르와 지역을 이용해서 표 5에다가 장르별 지역별 vip석 가격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장르에 가서 f4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d29, d30, d31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d10을 고정하시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지역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고요. e28, f28, g28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요. 28행을 고정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가격, vip석의 가격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vip석의 가격을 가져왔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져오신 가격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신 거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장르별, 지역별 가격, vip석 가격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f3에 갖다 놓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하시는데요.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 fn 관람 연령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데이터는 공연 데이터를 입력받겠습니다. if 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실 건데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으신 공연의 데이터가요. 공연의 마지막 두 글자가 13 이상 이면이라고 작성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입력받은 데이터에 right 공연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1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데니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중학생 이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m 관람 연령에다가 중학생 이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중학생 이상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마지막 두 글자가 8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아까 쓰셨던 수식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범위 정하신다면 컨트롤 c 컨트롤 v 13 대신에 8로 수정하고요. 그럼 13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8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fm 관람 연령은 이상이면 미치약 아동 입장 불가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중학생 이상 대신에 미치약 아동 입장 불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fm 관람 연령에다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fm 관람 연령에 대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커서를 f3에 갖다 놓으시고 개발도구에 사용... 아니 저기... 커서 갖다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범주 선택의 사용자 정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fm 관람 연령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입력받은 데이터는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 b3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공연 필드에 가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13보다 크거나 같다면 중학생 이상 8보다 크거나 같다면 미치약 아동 입장 불가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